여행 가는 느낌 난다. 아 너무 좋네. 레츠고! 대회 뭐 안 팔아? 매점 없나? 간다. 오예! 안녕! 여수 대회방! 뭐 여기서 뭐 해나 봐? 뭐 해나 봐 여기서 그죠? 자 뭐해 게임해야지. 쉴 시간이 없어.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게임해야 돼. 신청해. 내가 더 좋은 모습 보여줬네 말이야. 레크리에이션과가 좀 알아서 해봐. 내가 저기 그 M.R.C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M.R.C. 어. 혹여나 이거 내 돈데. 내 돈 주고 내가 산거야 진짜로. 뭐야? 진짜 좋은 건데? 우와! 뭐야 너야? 되게 좋아 보긴다. 노래 빨리 맞추기로 할 건데요. 음악이 나왔다. 정답을 해주시면 정답 발표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너 없어요? 네, 너 없어요. 받치시는 분께는, 받치시는 분께는 무대로 나가서 그 노래에 본인만 춤출 수 있는 게 해드릴게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연예인이 원샷을 받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원샷에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기 평가 갑니다. 오, 오, 나, 라비! 라비! 나, 라비! 라비! 이승기 누나 내 여자! 네? 누나 내 여자! 아, 정답이 좀 아닌데요? 지닌!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내 여자라니까! 일어나세요, 정답! 일어나세요, 정답! 갑니다! 넌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도 받으니! 자, 나로 느껴져서 꽉 안아줄게! 자, 원샷 여기까지 나요, 원샷 여기까지 나요. 너라고 부를게! 자, 5초만 내립니다, 지금. 5초예요. 자, 다음은 수고해! 다음부터 하면! 축하하기. 나, 이승기 참가심! 어! 아! 제발 그게! 아브라카타우라! 아브라카타우라! 브라운 아이디걸스! 야 갑니다! 아 못 보겠어! 자 지금 전반전을 맞췄는데요 아 제인들이 지금 1위로 합쳐갑니다 아 한복음을 맞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노래 뭘까요? 아이디 노래인데요 아이디? 미쳐요! 달밤에 소나타! 소나타 맞은데 달밤이 아닙니다 야방에 소나타! 자 어떤 소나타? 형대? 형대 소나타 아닙니다 형대 소나타 아닙니다 형대 소나타! 유혹의 소나타! 유혹의 소나타! 자 김선호다! 유혹의 소나타! 자 김선호다! 근데 노래 뭐지? 어떻게 됐는지? 3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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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원샷 쭉쭉! 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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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김선호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잠깐 나갔죠? 이 노래 하루만 니방의 침대가 되고 싶다는 노래 도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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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씨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종민씨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들을 이렇게 외롭게 하다니 도마시기 아! 장윤정! 장윤정! 엄마나! 일어나요! 가자! 10명! 장윤정! 2명을 통하시기 하하하하 아파! 으하하 참,ustodil! 아, 진짜? 오, 재미없어 예 자 어? 지금 감동이 주얼리! 주얼리의 베이비 워머 타임! 베이비 워머 타임! 베이비 워머 타임! 아, 재혁이 형 찰떡이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주얼리, 네가 처음 봐! 그대는 소리! 주얼리, 네가 처음 봐! 주얼리, 네가 처음 봐! 마지막 곡,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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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자, 주도를 향해! 이 배로는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작은 배로 옮겨서 타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정훈이 형! 하나, 둘, 셋! 예, 넥사! 예, 넥사! 이야, 이거 되게 독특하다! 와, 진짜 신기한 솜이다! 우와, 귀여워! 야, 충돌이었다! 우리 같이 함께 계곡 strategy & 다야 Politik 세가 없으면... 따라 Muk Sebastián husalie